안녕하십니까? 범수의 세계! 제가 잠을 자려고, 지금 쉬려고 하다가 이 밤중에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가 구독자분들의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재밌고 알찬 컨텐츠가 좀 뭐가 있을까? 이게 좀 고민하다가 이름하여 순범찾! 순범찾! 저도 방금 지어낸 거거든요. 숨은 김범수 찾기! 김범수 노래 좀 나는 불러봤다! 김범수 노래를 하면 자신 있다! 전국에 숨어 계셨던 고수분들 연락을 기다릴 테니까 지원을 여러분들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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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시면 그냥 이 얘기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 노래는요. 보고싶답니다. 보고싶다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다. 다른 노래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천명이면 천명! 만명이면 만명! 백만명이면 백명! 천만명이면 천만명! 우와! 다 모였으면 좋겠구나! 지정곡 보고싶답니다.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베네피!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원해주시느냐?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시냐에 따라서 사이즈! 스케일!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! 인생 찻집! 인생 찻집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. 출연을 할 수 있는 출연권을 드립니다. 인생 찻집 시즌2의 출연 뿐만 아니라 중간에 1절 라이브를 함께 듀엣을 할 수 있는 듀엣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 방법은요.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제2의 김범수를 저는 딱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베네피! 3개! 슉! 1. 2. 2. 2. 3. 2. 3. 2. 2. 3. 3. 3. 4. 4. 5. 5. 6.